1. 그리스찬의 접대 거래처에서 어떤 술과 어떤 일상적인 접대를 요구했을 때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의 접대는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아 내가 크리스찬이 괜히 얘기했나? 뭐 이런 적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 사실은 저는 얻는 게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실 도덕적 기준이 사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라보는 도덕적 기준이 쫙 높아지거든요. 갑자기 나중에는 오히려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더라고요. 96학번, 그러니까 96년도에 CCC 처음으로 들어갔고 CCC 졸업하고 이랜드에서 직장생활 약 10여 년 정도 하다가 스포츠 브랜드인 푸마 그리고 뉴발란스를 거쳐서 디자인 스킨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현재 디자인 스킨의 리더를 맡고 있는 박찬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회사에 오는 게 되게 행복한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동료들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동료들 굉장히 저희 디자인 스킨 사람이 좋은 회사거든요. 디자인 스킨이 좋아하는 이 회사는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이라는 게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료들이랑 잘 맞고 동료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동료들을 좀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 선악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분야에서 뭔가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시간이 자랄수록 어느 파트에 어느 조직이 가더라도 지식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케어하는 조직이 되자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신우회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일 때문에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여는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 모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게시물은 저희가 월요일 제일 이른 아침에 와서 사실은 바쁘잖아요. 주말간에 세일즈도 많이 일어나고 매장의 현상들도 많은데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적는 것으로 저희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감성을 드러내는 시간이 사실은 이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회사 생활 6개월 1년, 2년 하다 보면 기도 제목 이런 거구나? 스스로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하고 있다고 그 문화 때문에 힘든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윤 추구, 고객의 만족. 언젠가 식당에 갔는데요. 해물 파전을 시켰는데 이 해물을 아끼지 않고 넣어줬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 여기는 참 아끼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준다. 이윤 추구가 먼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객의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윤 추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덤으로 이익을 얻는 거지 이윤 추구가 먼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가? 내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좀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나의 소명을 잘 펼치기 위한 회사가 목적인가에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에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만 있다고 저희가 뽑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거든요. 지식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데 자기 성품을 다스리는 것들은 굉장히 게을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일의 대부분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정과 성품 그리고 그 안에 실력 이것이 있으면 좋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품이 안 좋다,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CCC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후배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또 CCC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도 했고 지금 애기 잘 낳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도 정말 잘했고 저는 예수님 믿고 완전히 계가천사는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실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